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친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두 개의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가정이고 또 하나가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른 가정의 달인데 요즘 그래 우리가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또 무너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 세워지고 또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다음 세대 또 교회와 국가도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안정감이 없고 이 가정은 우리의 삶의 안식처인데 쉼 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이 가정은 우리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충전소와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힘이 없고 다 피곤하고 지친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해체된 가정 무너진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삐뚤어지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난폭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희망찬 미래를 우리가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0편 12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늘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성전에 하나님께 애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노래 가운데 굉장히 가정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이 노래가 오늘 10편 127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지 그 몇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의 집이 든든하게 이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세워지고 우리가 밝은 미래를 열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런 담 주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을 경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니 새벽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고생해서 자기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면은 자기 가정을 일으키려고 자기 집을 세우려고 정말 아주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정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 내 열심 내 능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집은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든든하게 여러분 세워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도 없는 자식은 요하의 기업이오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있는 자녀가 없다는 건 그 가정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까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애하도록 했습니다 이삭은 또 야곱에게 야곱도 열두 아들에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열두 집화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재단을 쌓고 그 재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가정에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나라에 신앙의 3대 명가가 있는데 제일 1대 신앙의 명가가 뭐냐면 평양에 산정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힘으로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이건 우상 숭배다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걸 반대하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명을 당하고 교회에서 사택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산정연 교회의 유계준이라는 그런 장노님이 계셨어요 이 장노님은 8남매가 있었습니다 6남 2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8남매를 이 유계준 장노님이 예수를 믿고 장노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애하도록 그렇게 가정애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8남매가 6남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의사가 되었어요 두 명은 대학 총장과 약사가 되었는데 장남인 유기원 장노는 국립의료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남인 유기영 장노는 부산의대 교수가 됐고 3남인 유기선 장노는 의사이고 4남인 유기천 장노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5남인 유기진 장노는 의사여 장녀인 유기옥 권사는 서울 누가의료원 원장 차녀인 유기숙 권사는 약사 6남인 유기옥 장노도 의사가 되었어요 다 이들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애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더니 이 8남매가 다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보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집이 반석에 세워진 것처럼 든든하게 세워지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미래가 있는 이런 가정이 되려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있다며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을 이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그렇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집을 세울 수 없고 또 파수꾼을 세워놔도 그 성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행복을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나의 삶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얼마나 많은 질병들 재난, 사고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 이런 것으로부터 이 행복의 요람인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이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이런 역사가 있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세울 수 없으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의 명가 가운데 또 한 사람이 김승규 장로의 가정입니다 이 김승규 장로는 전에 법무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을 했죠 그 형님이 김명규 장로로 국가 조찬 기도회 부회장을 한 국회의원을 몇 번 광명에 산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큰형님은 순천 명문고인 매산고등학교 교장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형들 두 사람이 이 김승규 장로가 오남인데 두 사람은 아주 큰 기업의 해장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팔람매인데 세 명의 이 누이들은 전부 권사님 다 모든지가 팔람매인데 오남은 장로 세 명의 자녀는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집이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김승규 장로가 법무부 장관일 때 1년에 한 번씩 다 모이면 그때 103명인데 지금은 100 몇 십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선산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김승규 그 장로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했다 이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자녀들의 미래를 이 가정을 하나님께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들었어요 어느 때는 눈길에 가다 미끄러져가지고 다 옷을 버려가지고 왔는데 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또 가신 거예요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한 것처럼 눈물의 기도로 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세울 수 없고 지킬 수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된 그런 가정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의 수고 노력에도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나이에 이 세상을 뜨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난 며칠 전에도 저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남편과 대화하면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산이 100억이 넘게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땅도 몇만평 있고 집도 여러 채 있고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음악실도 만들어 놓고 아주 절경인 그런 곳에 펜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목포에다도 집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분이 65세인데 우리 나이로 졸음운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사고 나가지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집을 그리고 나의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이런 행복과 이런 걸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기도로 세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로 양육한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잔머리 인간의 꾀 이런 술수 이런 것으로 한 것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래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듯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히 세워지고 정말 여러분의 그런 가정 가물이 미래가 있으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8년도에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버이 그 99년도에 이제 어린이주일이 다가올 때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요 주님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자녀 어린이주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렸다고 말하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여러분의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기도하면 무너진 가정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을 이 반석에 세운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자녀를 여러분 낳아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좀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실패한 것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고 한자녀 낳기 운동 이런 걸 한 거예요 지금 인구 절벽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교회도 세퇴하고 또 교회 학교도 감소하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불확실한 큰 문제를 지금 낳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1년의 예산을 작년에 26조 원을 퍼부었어요 그래도 어떤 데서는 천만 원씩 준다 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광양은 지금 한 명을 낳으면 500만 원인가 600만 원 줘요 해남에도 많이 600만 원인가 주니까 해남으로 아이를 호정만 옮겨서 낳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죠 목포는 너무 적게 준다 하더라고요 50만 원 좀 시장님 오시면 제가 목포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좀 목포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지금 도대체 여기 왜 갑자기 중앙에 꽃길이 생겼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유아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이 어린이는 성경에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자식은 여와이 주신 기업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축복된 삶의 비결이란 그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 낙원이에요 이 에덴이란 말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부족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인간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가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가지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배피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이 갈비뼈라는 것은 진짜 우리 갈비뼈 하나를 취했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인은 반쪽을 취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가지고 반쪽을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만들어서 여자가 더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러니까 서로가 반쪽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친히 주례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과 그리고 명령이 무엇이냐 그러면 창색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뭘 하라고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섯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육하라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준 인간들에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생육하지 않으면 번성하지 않으면 충만할 수 없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과 제가 대화하면서 그래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딸이 결혼을 하기로 하셨다고 해요 오늘 혹시 오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아이를 안 낳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젊은이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 지금 살기 힘든 고통스러운 세상에 이 고통을 왜 자녀에게 물려주냐 이건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처제도 나이가 40이 넘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학교 교사 자기도 어떤 구경기업체 좋은 직장에 다 했는데 맨날 어디 애로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어디 별별 다 해도 나이가 사실 넘어가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은 여호와 주신 기업이라고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건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폐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우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자녀 교육하기 힘들어서 아예 안 낳는다고 하는데 모세 어머니 요괴백과 아버지 아무람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던져 가지고 악어의 밥이 되게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웠더니 큰 아들 아론은 대체사장이 되고 위대한 가문을 대체사장의 가문을 이루어져 그 미래함 딸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낳기도 힘들고 교육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눈물로 양육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그런 그 가문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꼭 결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좋은 배피를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또 행복한 가정을 결혼을 잘못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고 결혼한 우리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많이 좀 낳으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이 책임질 거냐고 제가 단임 목사로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뒤에다가 땅을 한 3천 병 더 사가지고 드림처치 비전 여기 이제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드림스쿨 꿈의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대학 가기 전까지 전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프로젝트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학교에 가서 지적인 교육을 합니다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 교회에서는 영성교육을 하는데 지성 영성 인성을 제대로 갖추는 전인적인 교육을 해서 우리의 이 아이들을 지금은 이제 세계화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 키워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려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원래 건축을 할 때 최고의 그런 어떤 실력을 가진 어린이 유치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재정에 너무 그런 어떤 소요가 많아서 그걸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 건물부터 최첨단으로 짓고 모든 시설을 최고로 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분 아시죠 세계 모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그런 교수들이 30%가 유대인 경제, 언론, 문화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들이 뭐냐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야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오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을 더 할 수 있으면 많이 낳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하고 다스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을 나한테 많이 낳아야 돼요 이제 오늘 유아 세례를 할 건데 제가 전에 우수개 소리 같이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앞으로 자녀를 한 네 명 낳으면 성지 순례를 보낼까 어쩔까 진짜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진 동일교회가 산속에 있는 교회 내비를 쳐도 안 나온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냐면 이 교회가 한 지금 18년 전인가 산속에다 개척을 했는데 그 산속에서 아이들이 청소년까지 어린아이부터 해서 출석하는 사람이 얼마냐면 3,500명이에요 산속에 당진의 인구가 지금 16만 명인가 그런데 거기에 읍내에 있는 시내에 있는 아이들도 다 그리 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평상시 평일에 뭐냐면 교회를 3,400명이 와 세계에서 그런 어떤 유래를 찾아볼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선견 지명을 가지고 그런 교육 또 국가 간에 아주 추천한데 이번 이제 다음 주일 날 저녁에 와서 우리가 여기서 행복 콘서트를 하는데 그분이 와서 메시지를 좀 작게 전하고 남궁송욱이라는 보험성과 가수 와서 우리가 이제 행복 콘서트를 하는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그분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할까 아마 그런 내용을 좀 언급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게 아이들이 그냥 뭐 이 시내에 있는 분들도 그 교회로 다 막 이렇게 몰려오고 그 산속에가 아예 산속에가 교회가 있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런다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부목사들한테 아이를 더 낳아라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데 거기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자녀를 여섯 명 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학을 보내놓으니까 안 돌아오고 있다고 목사님이 미국이 살기 좋은지 어쩐지 안 돌아오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아이를 좀 많이 낳아요 그럼 목사님이 사람이 더 줄 거냐고 하여튼 교육은 책임질 게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이 자녀가 없는 것은 그거는 불행한 자식은 요가에 주신 기업이래요 태열맹은 그의 상급 자녀를 잘 키우면 하나님 앞에가 큰 상급이죠 여기 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젊은자의 사절에 보면 그래요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그때 옛날에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적하고 싸울 때 내가 승리하죠 화살이 없으면 한방 싸가지고 안 맞으면 어때요? 내가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자녀같이 이런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원래 팔레스타인의 거기에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다시 회복이 됐을 때 독립을 선포했을 때 한 200만 명 정도 겨우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5,600만 명 물론 해외에 수백만 명이 있지만 그렇게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소수가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곳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을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미래가 있으려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 자녀들 가문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무엘아 7장 11,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안이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뤄놓으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 너를 위하여 뭐를 짓는다고요? 집을 짓는다고 여러분 스스로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집을 세울 수 없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위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집을 세우겠다 네 씨에선 알자가 왕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위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실 때가 언제였냐면 다위대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그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 안에 있으니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집을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도록 하라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했으니 내가 너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며 그리고 여하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신앙의 명가들 가운데 한 사람을 또 말씀을 드리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기억자형 교회로서 문화재료도 등록된 지금 백년이 넘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분은 아주 많이 알려진 분들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거기에 그 동네에 조덕삼이라는 그런 지주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농토가 아주 많고 그리고 머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이 서는 곳에 마차에다 비단을 싣고 다니면서 비단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어느 날 17살 소년인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여기서 좀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남해가 집인데 그 섬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9살 때인가 11살에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지로 가야지 얼마나 그런 소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배 선장에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하동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거치할 곳을 얻지 못하고 또 남원으로 갔다가 남원에서도 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전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조덕삼이란 이분이 인심이 좋고 큰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이 김지에 있는 조덕삼 씨 그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마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주에 미국 장롱에서 파송한 성교부가 있었는데 성교사들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조덕삼 씨 집에 와가지고 페이트라는 성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조덕삼 씨하고 그 마부였던 이자익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김지에서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까지 가는 게 굉장히 먼 거리인데 지금의 자동차로 가도 그래도 지금도 한 25분 30분 걸린데 그때 마차를 타고 거기까지 매주일이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주일이 않는 날은 평상시에는 그 조덕삼 씨의 사랑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조그맣게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또 이 뭐냐면 조덕삼 씨 이분이 훌륭한 사람 아름다운 거는 신앙에 간증을 하니까 또 전도하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더 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조덕삼 씨가 자기의 땅을 교회 부지로 내놓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거기에 헌신해가지고 기억자형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기억자형 교회를 지어가지고 어땠냐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딱 기억자로 꺾어져서 강대상이 가운데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남자들 보고 여자를 보는 중간인데 남자 여자는 못 봐요 기억자로 딱 교회를 그때만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또 여자를 보면 안 되니까 여자 성도들이 있는 데는 커튼을 쳐놓고 설교를 했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얘기죠 그게 1900년대 초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그런데 그때 글씨 모른 사람도 많았는데 한글을 가르치고 이 조덕삼 씨가 뭐를 했냐면은 거기서 이제 의식을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막 일을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크게 붕대했어요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장로 후보로 두 사람이 뽑혔어요 조덕삼 씨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마부 있던 이자익이하고 근데 투표를 했는데 아니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뽑힌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양반 상놈이 있던 시대고 엄청난 계급사이였는데 집에서 마부가 교회 와서 장로로 뽑혔으니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긴장을 했어요 술렁술렁하고 서울에 가면 연동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갈라지는 일이 서울에서 여러 번 있어요 왜? 아니 이렇게 보니까 상놈이 장로가 돼 그러니까 양반들이 우리는 저것들하고 상대 못아갔다 해갖고 나가서 막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분열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어떻게 돼요? 아니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고 그 주인인 조덕삼이 집사로 그대로 이제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조덕삼 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나가서 거기서 말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이 이자익 영수 그때 영수는 정말로 신앙과 삶에서 본이 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내가 받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이 교회에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리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 오면 여봐라 그러죠 그런데 교회 가면 장로님 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주인장이 얼마나 이 이자익을 깍듯하게 섬기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단임 목사님을 모셔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응을 했어요 2년 후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 장로가 이 자익은 원래 한글도 모르던 사람인데 그 조덕삼 장로님은 그 한글 학교를 열어서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은 사람인데 이분을 평양신학교 유학을 보냈어요 그때 여기서 평양에 유학을 보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평양신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학비와 생활비와 모든 것을 다 대줬어요 드디어 이자익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금산교의 2대 단임 목사로 그 이자익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15살이나 어린 이 이자익 목사님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냐 얼마나 교회가 부응을 우리 장로교 역사에 총회장을 세 번 한 사람은 이자익 목사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얼마나 인격이 인품이 뛰어났던지 총회장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총회장을 세 번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대학교도 세우신 그런 분이고 이렇게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주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조영호는 독립운동가가 되었고 그 손주인 조세형 조세형 여러분 잘 아시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그리고 주일 대사를 하고 국민의 총재 권한 대응을 하시고 이랬던 분 그 후손들이 지금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조덕삼 장로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여러분 6.25 때 교회가 얼마나 불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는 불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그때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고 불지르고 이런 일들을 만져서 인민재판을 하면서 그런데 이 조덕삼 이분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좌익 우익을 다 떠나서 이 교회를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역자 교회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명소가 돼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애해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울 수 없고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식은 여호와이 주신 기업이오 태열면 그의 상금이니까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우고 미래가 이렇게 있으려면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의 유산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조덕삼 장노님처럼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위되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집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